아이돌 디펙 카드 2장을 변화시킵니다 2장 변화 어? 어둠덱 크크 어둠 상황이 별로 안 좋네 이펙트를 해서 그런게 아닐까요? 고독 앗 실바 아니 뭐야, 아니 마치 상점 마치 이펙트 안 그려져 있는 카드당 500원 앗 이펙트 안 그려져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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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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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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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쌔컬 황금우상 음 음 음 음 음 으음 아싸 라가버린다 어둠 제발 어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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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흑 어둠 아까비 거의 다 잡았는데 포도머엉 금강저 수용의 포션 나무란 전망 전망겜 포션벨트 잠 세력이 이렇게 많이 잘 것 같았으면은 다음 층에서 잘걸 반복 거중량 고반복 디펙트 재구성 가지고 심장클 다행클 대사세 대구성 가지고 빼도 못 깨는데 대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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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반자의 골칫거리 그건 이펙트 냉기구채가 없네 지금이야 잉하 대사세 진평형 진평형 잉하하하하하하하 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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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네. 깼어 고기도 하나 먹겠네 여기 있을까 이중시전 기다릴까 쓰자 와우 1년 봐 잘익은 포도 퐁 퍼퍼 그퍼 아니 믿는다 믿는다 믿어요 믿어더 갑 잘 뜸 잘 떴는데 대기 악함 이 정도로는 안 돼 이펙트는 이 정도로 안 된다 아스라벨 흥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앞에는 도저히고 뒤에는 강림 아니 고기 먹어야 되는데 아니 미친 나쁜 놈들 얼알 타워카드 안 넣을 것 같은데 도가리면 쐈다 포기 여미 여보 드론 드론은 있는데 에너지 뽐빙이 없어가지고 관련 카드가 좀 나와야 된다 음 음 이제 보스는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템포만 좀 챙기면 아씨 그 눈 삑사리 똥분열 아 내 5힐 눈알 켜기 있지 홀로그램 좀 느린 애들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투사같은 애들 무장을 변화시킵니다 오 오 어 어? 어? 아니 냉기 언제 줌? 해반드 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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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사짤 투사짤 냉기 억기 퐁 주사 도 행기 새끼 아 어차 어 백바 냉기좋어 냉기 환상의 시너지 아잉 냉기좋아 제발 헬로월드 꺼지샘 헬로월드 꺼지샘 잘자라고 해주세요 잘자 ZX0212님 2티어 구독 2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하루를 끝마치고 개꿀잠 도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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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파일 도라이 8 6 9 9 아니 저기 구체에 남는 자리 냉정암 자린데 냉정암 코빼기도 안보이네 아니 냉정암 어디갔냐 혹시 냉정암이라는 카드 아십니까 정말 갓카드입니다 갓본 쏴 드립치면 냉정암 나왕 아니 그 컴드라도 주든가 냉정암을 안가지고 있으니까 갓캐가 아니겠군 500원 나왕 컴드 줘봐 빨리 급해요 아니 냉정암 컴드하면은 내장씩 빡빡 뽑으면서 제 귀로 플라즈마 에너지 수급하고 어쩌고저쩌고 아씨 필수했다 안맞출거 맞았네 맞아서 고기 먹자 너무많이 맞는거 아님 근데 아야 이집현양 어쩔댕기 저쩔컴팔드라이버 이집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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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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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먹어서 오히려 좋아 냉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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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앓히기 빠진거 좀 아쉽다 방어 안된거 한장 있으니까 그거 쓰자 엘리트 지금 조금 힘들거 같다 돌 쌍절곤 냉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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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잠깐만 어 아니구나 알고리즘 안쓴 줄 알았네 융합 아니 융합 아니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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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야지 그래 아니 근데 앵기 언제 줄건데 이건 사기야 이펙트는 너무나도 따뜻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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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열판 아 방시식 씌울까 치울 정도는 아닌거 같은데 나무란 전망겜 화멸판 강화할 수 있긴 한데 아 냉기...잠깐만 진짜 냉기 급함 이제 층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헉 쓰레기 이런식으로 포션 빼낸 구독 갱신하러 왔소 아 틀냥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갱신 고갱 어쩔 패러사이트 아 냉정함 있으면 험드 내장 들어온다 아 냉정함 아니 어중량 고반복 이펙셀 홀로그램 강화할까 홀로그램 강화할까 축전기 안쓰는게 더 셀거 같은데 그리고 나 냉기 없는데 걔 갔네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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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전하고 있음 장하다 어휴 뭐해 저거 흠집해라 아아아아아아아아아 혹시나 뺄까 혹이 있으니까 빼지말까 아카아 프로링이 38개월 구독감사민호 고맙습니다 빠바바밤 재구성이 나올까 아니 전기의 반복 쓰는거 맘에 안드네 오후 저번에 적당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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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명중이 먼저긴 한데 뭐 안됐어 뭐 어쩔 수 없지 어복먹고싸랑 아니 냉기만 있으면 흐접들인데 냉기 왜 없냐고 냉기가 없어서 허접은 나야 드로 보라지바라 냉기 좀 줘봐라 사랑하나 냉기 좀 줘봐라 냉기 조금 date 음 냉기 좀 줘봐라 10, 6, 10, 7, 9 뭐야 명중 왜 안썼 으엑 1941 아 진짜 냉정함 첨탑님 제발 풀헤디드 왜 강화 안해줌 강화도 해줘 하아 그래도 떴어 다행이다 저거라도 없었으면 뭐 지우지? 지울게 없네 지울게 없네 지울게 없네 부팅과정 하나 지울까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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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지지기 컴드 사드로우로 만들어주는데 스포츠 스포츠 왕 rob 스포츠 스포츠 조cy 아 밀집 깎는거 봐 정말 거지같다 내 밀집 어디가냐 내 밀집 보신 분 아 여기서 보셔쓰는거 진짜 싫은데 들어가 쓰레기같이 낫네 왼쪽에 들어가잖아 여러분 와 냉기 5방어 즐겁다 즐겁다 아 체력 아 똥분열 꽃샘 꽃샘 도비 포도알 작아지는 않아요 괜찮아 교본으로 메아리 뽑음이겨 흐흐 흐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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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간타 냉기 아니 전기구 최고평 번기랑 영영 굿바이 했네 이제 인지 편향을 미룰 수 없다 재구성 실패 재구성이 날 버렸어 안 나온 카드를 집을 순 없지 이중시설은 바꿔 웅장해진다 아 이거 음 플라스마에 넣는거 맞나 반복 이중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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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냉기에 넣어야겠지 냉기의 숨결 이중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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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원 모어 포도송이 아직 한 발 남았다 이겼다 심접색 보인 힘 음 냉정함만 있으면 되는데 냉정함이 안 떠서 가슴 졸였다 이놈강 디펙트 안 나온 카드 데려가야겠네 이놈강 4, 5, 6, 7, 8, 9, 10 없는거 맞지 이거 10장 이펙트 개맞네 대기위에는 4명이나 있네 환장의 시너지 있나 환장의 시너지도 없네 읍성